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는 도정 질의가 진행됐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관련 보상과 선별, 보편지원을 적절하게 배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지역 선정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정 질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희생이 있는 만큼 책임 있는 보상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집합 제안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입법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상과 선별, 보편지원을 적절하게 배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의 양평이전 필요성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양평군에서는 경기복지재단 유치를 위한 범국민추진단이 발족하는 등 경기복지재단 유치에 대한 열망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 지사는 균형발전이라는 커다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전 지역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바이오산업을 견인할 바이오산업진흥원을 고양일산 테크노밸리에 설립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경기도회는 오늘 29일 4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의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경기시 TV 최창순입니다.